신인상 예능 부분 수상자는 수상자 미미 축하드립니다 미미님 축하드립니다 오마이걸 메인 래퍼인 미미님은 최근 tvn 예능 뿅뿅 지고락실 아 어마어마했죠 뿅뿅 지고락실에서 활약을 하며 예능계에서 일명 미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엉뚱하고 솔직발랄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인상 예능 부문의 수상에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수상소감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지금 긴장돼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는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고 상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재미를 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일 아침을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루의 삶을 즐겁게 생각할 수 있게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방배동 가족 패밀동 가족 패밀리 소울메이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오락실 식구들 나영서 PD님, 현영 PD님, 우정 작가님, 경숙 작가님, 재영 작가님 그리고 지약실 멤버들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들 미라클 늘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켜봐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 멤버들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극난직의 가족들 우리 원민 대표님 늘 응원해주시고 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